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평 물리학원 시험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보고 나서 좀 근심, 걱정이 좀 생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월 학평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좌절해 있지 말고 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리학원 지금 등급컷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월 학평 치고는 약간 최근에 물리학원이 약간 까다롭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요. 여러분들 실력에 비해서는 지금 이 3월이라는 어떤 그 시기적 특성상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못 본 것 같아. 실질적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근데 3월보다는 11월달에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 11월까지 눈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들 잘 보완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등급컷은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들은 준킬러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막 하나 문제에 그냥 난이도 몰빵 약간 이런 느낌이 요즘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상급의 상급 정도 수준 문제들이 약간 넓게 포진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51% 정답률이 51% 미만이 8문제나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50% 때 문제가 50%, 51%, 48%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8문제는 되는데 수능으로 하게 되면 50% 이하는 한 5문제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알겠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기적인 특성상 아직 개념이 안 된 친구들도 많잖아요. 수능을 응시하는 물리학원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직은 좀 개념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페이지에 물질파 문제들의 정답률이 55% 막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개념이 안 된 친구들도 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최근에 물리학원이 작년 수능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낯선 설정들을 굳이 넣어가지고 본질적인 원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어떤 디테일적인 것이 약간 아리송? 뭐 이런 형태로 출제가 작년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 약간 좀 낯설게 느끼는 설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사에서 여기에 점선들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라던가 또는 연력학 문제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의 뭐 처음 보는 설정이죠. 그렇죠?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출제진들도 아 이거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뒤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력학 같은 좀 낯선 설정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스타일들을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평가원이 그런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파동이 약간 좀 국한되긴 했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약간 너희들을 함정 요소가 살짝 있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계산량은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계산이 많기 요즘에 물리학원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복잡하게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을 내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3월과 4월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올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준킬러 비중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낄 때 물론 뭐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상급으로 느꼈겠지만 실질적 난이도는 뭐 한 중급에서 중상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11월 달에 너희들의 실력으로 보았을 때 했는데 예상컷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된다면 체감 난이도는 대단히 어렵게 느낀 거예요. 1컷이 42가 만일 이게 수능에서 1컷이 42잖아? 그러면 많이 어렵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42점 정도로 잘 안 나와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즉 여러분의 실력보다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다. 3월의 시기적 특성에 비해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1컷과 2컷의 차이도 지금 상당히 넓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현재는 많이 크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줄어. 지금 몇 점? 8점 차이잖아 1, 2컷이. 수능 가게 되면 이거 한 4점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애들은 이게 점수 올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중상위 애들은 확확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쭉 해나갔을 때 이 1컷의 격차가 줄고요. 2, 3도 줄어요. 3, 4도 줍니다. 1컷이 22로 안 나와요. 대부분 27, 8 이렇게 4컷이 4등급 컷이 4등급이 상위 40%까지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22가 아니라 한 27점. 절반 이상은 맞아야지 4등급 상위 40% 안에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등급일 수도 있어요. 수능으로 가게 되면. 1,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지. 1등급 안으로 들어가자.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어 보면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훈련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시험은 아니었지만 서울시 교육과정 서울시 교육과정이랬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그래서 출제한 거죠. 그렇죠? 평가원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자, 여튼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려웠지만 풀만 했다. 심층문항은 20번 역학적 에너지 문제 가장 많이 틀렸죠. 근데 그건 위치 난이도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은 통합 에너지 형태에서 쉽게 나온 거예요. 20번 치고는. 그리고 18번 운동량 보조인 충돌이 3번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짝 괴롭혔다. 좋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충돌이 3번인 건 잘 안 나오는데 3번짜리, 3번 충돌하는 거는 연습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긴 했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19번에 있는 연력학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좀 틀렸어요. 그래서 출제문항과 예상 정답률이 51% 이하를 뽑아 봤거든요. 50% 이하는 6개예요. 근데 51%가 2개가 있더라고. 정답률이 그래서 8개쯤 나오는데 문항 구성은 계속 9, 6, 5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역학과 에너지가 9문제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6문제 파동과 정보통신이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51% 이하는 이거 봐봐. 뉴턴역학이 이렇게 많다. 역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이 끊어지는 유형도 많이 틀렸죠. 그렇죠? 운동량 보조는 어렵게 나와서 많이 틀렸죠. 역학적인 20번으로 나와서 많이 틀렸죠. 등가스토 운동 문제는 평균 속력을 활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연력학은 19번으로 낯선 설정으로 나와서 많이 틀렸죠. 특상은 또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은 또 잘 못 풀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단원에 몰빵되어 있다. 난이도 높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2, 3단원을 여러분이 지금은 개념만 딱 봤을 때 안 까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얘들 공부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얘들을 좀 덜 틀려가고 얘들을 틀리기 시작해요.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비역학. 알겠죠. 얘들의 신경 쓰면서 얘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기장 문제나 전반사 문제도 좀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면 진짜 이 두 개도 쉬웠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몰빵되어 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3월 학평 끝난 다음에 여름 시즌까지는 이제 상급 문제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6평까지 특히. 근데 6평 끝나고도 여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비역학을 까먹어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그 필기노트 같은 것들 들고 다니면서 계속 지식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물리는 그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비역학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막 틀려나가. 막 자아선 같은 거 틀리고 막 이래. 알겠죠. 예. 잘 활용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많이 틀린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손실 충돌에 의한 운동량 보존. 이게 통합 에너지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 에너지 형태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훈련을 해나가셔야 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쉽게 출제된 거고요. 운동량 보존 문제인데 이게 A의 속력을 알려줬는데 충돌이 3번이나 벌어졌어. 충돌 직후의 상황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돌이 3번이나 있잖아. 아 이게 차분하게 충돌 직후 속력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결물체. 실 끊어질 때는 요즘에 가스도 변화 풀이법을 쓰기 때문에 그 풀이법들을 알고 빗면에서 힘 분석하는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특강도 특강 같은 문제에서도 첫 번째 테마로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 실이 끊어지는 유형에 대해서 유형 분석만 잘 하셔도 정답률은 금방 올라갑니다. 알겠죠.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가스도 운동 문제 평균 속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 활용이 시간 해석이 가장 기본이거든. 여기가 시간이 같다라고 줬기 때문에 시간 해석을 때는 그 평균 속력들을 잘 활용하고 작년 9평에 20번에서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같다. 첫 번째랑 이 끝부분 그거에 대한 걸 모티브로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해설 강의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설지에 있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드려요. 작년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해법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는 좀 낯선 설정이었어. 왜냐하면 그 AB 과정이 12Q라고 Q제로라고 돼 있는데 그게 흡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하나 찾고 방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하나 찾고 그게 흡수라면 방출이라면 두 가지 케이스를 두 개의 그래프에 찾으라는 형태인데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답률이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떨어지게 나왔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약간 함정 요소가 있었다. 알겠죠. 어떤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았죠. 네.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해설 강의 한번 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사만학평의 학습 방향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을 빨리 봐야 돼. 특히 재수생들 있지 않습니까. 압축 개념으로라도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해보셔야 되겠고요. 필기 노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알았지. 문제 풀이하면서 고난도 문제들 나올 때 비역학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들 상반기 때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특히 기출 300 베이직과 플러스로 제 컨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이직은 이제 중급 문항 플러스는 상급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본 문항들을 한 번에 베이직을 한 번 쫙 빨리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만 반복해 주세요.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 특히 상반기 때 몰빵에서 많이 풀어요. 풀어야 돼. 하반기 때는 진짜 여러 가지 필요한 선별된 문제들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출은 2회독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베이직 문제들은 한 번만 보시면 돼요. 플러스를 반복해서 봐야 돼. 시간이 없으면 기출 300 플러스 안에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이 있는데 챌린지 플러스라도 2회독 이상 하시면서 기출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N수생들은 반드시 전체 다 2회독해 재학생들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1회독하고 챌린지 플러스만 2회독해 재학생들 시간이 많은 재학생들 있죠? 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신 대비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풀 버전으로 2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안 돼 있는 부분들 빨리 마무리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심층 문항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곧 특난도 특강이 개강이 되는데 지금 개강이 됐어. 알겠죠?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특나우 특강 킬러 유형 분석 강좌인데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상당했기 때문에 테마들도 상당히 많이 통폐합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과 조금 테마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은 좀 제외했고 여러분들이 뭐 즐거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겁지만 출제 빈도가 상당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보완을 해서 새로운 버전의 특난도 특강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유형 분석 강좌니까 고난도 문제들 이번에 1단원에 좀 이렇게 몰빵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원에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특난도 특강에는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특난도 특강입니다. 유형 분석 강의 보시면서 상반기를 잘 공부해 주시고 실제 연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투모의고사랑 특난도 모의고사가 있는데 빅킬러 모의고사가 이 업투모의고사 16문제짜리인데 짧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많잖아. 그런거 연습하라고 16회분이나 올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투모의고사도 근데 기본 난이도 이상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4문제를 제외하고 16문제들을 16분, 17분 또는 쉬울 땐 15분 15분에서 18분 이내에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업투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풀버전 모의고사가 특난도 모의고사가 시즌1인데 곧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6회분이 풀버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업투모의고사가 16회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알겠죠? 이건 이미 출간이 돼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무 시즌1은 4월 초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필요할 땐 이것을 심층문항이 필요할 땐 이것을 기본기가 부족할 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꼭 수능에서 물리학원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총평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설강의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형상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